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의 저자가 실전으로 경험한 지식을 나눠드립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단연간의 분석과 블록체인 분석 보고서에 따른 정보.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겁이 나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척해서 시도를 한다면 생각보다 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쏟아지는 NFT 프로젝트 중 옥석을 찾기 위한 가장 친절한 NFT 투자 설명서. 메타버스로 가는 NFT 로드맵.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안녕하세요. 형님, 누니, 그리고 동생 여러분, 장윤 형님이에요. 어... 주말은 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시장이 워낙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주말에 또 주식생각에 또 이에 따른 보유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6월 두 번째 주 정리 빠르게 해보고 이번 주 우리가 봐야 될 주 이벤트와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두 번째 주 정림이 6월 세 번째 주 이벤트죠. 지난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미국에서 CPI 관련된 물가 지수를 확인하는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6월 16일 목요일 새벽에 FMC 결과 발표 그리고 이에 따른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울 연준 의자는 구체적인 이제 코멘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시장에서 또 이런 기술주 성장주들을 또 등락폭 자체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두 차례의 FMC 이후에는 안도렐리가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겠죠. 자 지난주 2670에서 2595까지 납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91에서 869까지 2.43% 떨어졌죠. 코스피 코스닥 2.8% 2.4% 각각 밀리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정리 최근에 국제효과 120불선을 넘나들고 있죠. 그리고 조선주들이 카타르 쪽에서 이런 저가 수주 우려를 뒤로 하고 공개약을 체결을 하면서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저가 수주 부분을 좀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오늘 나와 있는 산업 리포트를 보면 조선주 특히 현대중공업이 기존에 2007년도 피크일 때도 PBR 대략 한 2에서 2.2배 사이에서 머물렀는데 지금이 그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비싸다 하는 부분 자체가 좀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2차전지 셀메이커들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래도 성장주 마지막 남아있는 최후보루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상대적으로 유틸리티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여타 여행항공 상하이 재봉쇄, 베이징 재봉쇄 이러한 부분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 주말 사이에 나왔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테마, 나폭, 제차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당연히 해윤주도 이제 상해 재봉쇄, 베이징 재봉쇄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이런 공급망, 공급망, 둔화 이런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에 따라서 제차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누리우 2차 발사를 앞두고 우주항공주 강한 모습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제차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 서울 강남에서 이런 4차, 4단계 자율주행이죠. 4단계 자율주행 관련되어서 이제 로보택실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죠. 시범은행,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한 8월부터는 이제 민간에게도 이제 신청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는 빅데이터 자체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같이 나타날 것이라는 부분 자체가 나타나면서 이제 향후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자율주행이 세게 올라오는 게 특징입니다. 바이오, 낙폭 과대였죠. 메타버스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칸 수상 이후에 주초급등, 이후에 급락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까지 같이 고민해봐야죠. 그래서 월요일날에는 현충일 연휴를 이어서 하루 쉬어가는 가운데 그 사이에 미국장 급락이 나왔었고 토탈에서 대략 한 나스닥도 한 2% 정도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부터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었죠. 육가 강세에 따라서 정유, 그리고 조선주, 말씀드렸던 대로 카타르 에너지공사 LNG선 발주, 기대감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적가수주, 이런 부분 불확실성 자세 일부 해소하면서 정유, 조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태양광 최근에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로봇 관련 테마, 이런 수납해가 돌아가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최근에 특징적으로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 가세 그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 누리 후 2차 발사 앞두고 이에 따른 모멘텀 자체도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벤트 드리븐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신규 주임은 늦었어요.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팔고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가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신규 매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된다면 누리 후 2차 발사 오히려 그때 이유를 좀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지만 실패를 하게 된다면 금방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급등 이후의 차익 실행이 또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에라이진엑스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 최초 달탐사선 단우리 8월 3일 발사 계속 모멘템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관광, 정상화, 신호 이런 부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 봉쇄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흔들리는 모습 자체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서 나타났고요. 구체적으로 화장품, 면세점, 여행, 항공, 카지노 그리고 해운즈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물류 이런 부분이 흔들리는 부분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IT 전반적으로 크게 또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어느정도 보악권 등락을 달리하면서 눈치보기 영상이었고 조선 건설, 게임 엔터 등 즉 조선주 건설주 올라왔고 최근에 위믹스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게임주와 엔터가 동반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열란 장관이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고 공급망, 교란과 그리고 석유, 식량 즉 에너지 가격과 이런 곡물 가격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주 특히 시장이 이렇게 급등락하면서 흔들릴 때는 이런 관련된 테마주들이 또 춤을 출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삼성전기가 테슬라 양 카메라 모듈 대규모 수주 성공을 하면서 이제 확실히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키를 잡았고요. 삼성전기도 올라왔지만 여타 캠시스, 옵트론텍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올라왔고 이게 로봇이나 자율주행으로 넘어가서도 관련되어서 이제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카메라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경영진, 방학 관련돼서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 한국 전력을 중심으로 한전기술, 한전 KPS 등 관련된 종목들 원전 관련된 종목이 일정 부분 올라왔죠. 방산, 긍정적인 부분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빅데큐니드, 스파이코, 퍼스텍 같은 종목들도 폭함, 핵실험, 임박우려 지속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목요일, 코스피코스타 다시 한번 보악본 등락을 달리하는 가운데 눈치보기 영상이 나타났었고요. 즉, 지난주 한주 내내 화요일 날 밀렸고 수요일 목요일 눈치보기 하다가 다시 한번 재차 금요일 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형적인 허락점, 허락, 횡보, 허락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시작, 코스피코스타 각각 2.5% 전후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최근에 계속해서 52.7% 저우가 경신화 나가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꾸준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육 가동률 94%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빙 시즌 시작하면서 원유 제거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상반 수요일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잡혀야죠. 에너지 가격부터 잡히고 또 그리고 전쟁 이런 부분 좀 완화가 되면서 또 곡물 가격 잡히고 이래 인플레이션이 또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미국에서도 CPI가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참고로 3월 소비자 물가는 대략 8.5%였고 3월 소비자 물가 8.5% 4월 이게 8.3%까지 떨어지면서 2개월 연속에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백악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 하고 경고를 했었죠. 그러면서 지난주 미국장에서도 목요일 금요일날 흔들렸었죠. 그리고 금요일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했었던 8.2, 8.3에서 8.6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재차 나타났어요. 수십 년 만에 최고치 재차 경신하면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수면 아래로 쭉 가라앉았고 그리고 미국채금리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했고 그리고 또 이런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이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주식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급락을 했죠. 특히 기술치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중간제 수입에서 완성품도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국가 같은 경우에 환율을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이런 기술주 성장주들 금포구 하락으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수출주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20일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이제 대략 10여 년 만에 이제 25pp 인상시사를 하면서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다. 20일에서 금리 안 올린 지가 10년 훌쩍 넘었죠. 그동안 낮추기만 했었죠. 그러면서 인플레 전망에 따라서 빅스택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상해 일부 지역 재봉쇄 이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글로벌 공구망 둔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그런 부분도 같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럼 스태그 플레이션이죠. 자율주행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빠락 지속이 되고 있고 50주 신저가 삼성전자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빠락 횡보 하락 전역적인 하락점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FMC 그리고 누리우 2차 발사 관련된 이벤트가 수요일과 우리나라 목요일 새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목요일 전까지는 눈치보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미국장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한 대 맞고 시작을 하고 지난주는 이러다가 또 눈치보기 하다가 결과 안 좋으니까 더 떨어졌었죠. 그러한 모습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그동안의 시자 크게 흔들렸던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291원을 찍고 1350 1235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즉 1291원까지 올라갈 때는 시장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1235원대까지 떨어질 때는 안더러린이 나타나면서 시장 상승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거의 1280원대까지 올라왔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하라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신호등 그리고 방향타라고 얘기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보시면 1287원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위험자상 회피심리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는 좀 몸살일 필요가 있습니다. 눈치 보게 하면서 지금은 팔고 떠나기에는 늦었어요.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그동안의 짧은 트레이딩을 통해서 챙길 수 있는 거 챙기고 자를 수 있는 거 자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치고받고 있었다면 지금은 시장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 일단은 차분하게 시장 바라보면서 이번 주 목요일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MC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코멘트 깜짝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까지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요. 75BP 금리 인상 그러한 가운데 시장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50BP 금리 인상 할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나온 코멘트가 어떨 것인지에 따라서 또 시장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두 차례의 FMC에서는 FMC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안도릴리가 나왔었고 FMC 의사로 공개 이후에는 공개 이후에는 시장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이번에도 FMC 전후에서 시장에서 좀 방향을 틀지 이 여부를 점검을 하면서 주 초반에는 좀 관망을 하고 FMC 결과 이후에 시장 방향성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누리호 2차 발사와 FMC 가장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점검을 하면서 시장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장이 지속이 되고 있죠. 힘든 장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특히나 최근에 기술적 성장주 중심으로 일정 부분의 반등이 나온 이후에 재차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즉, 하락 정석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재차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이후에 횡보, 그 다음에 또 하락, 그 다음에 또 횡보, 이러한 모습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어느 정도의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기술적 반응이 나오면 챙길 수 있는 걸 챙긴다든지 혹은 끊을 수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한꺼번에 끊기는 어렵지만 비중을 줄이면서 좀 현금을 확보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실적 별류 중심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환해 나가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효과 120불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SO에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 예전에 만원의 행복을 통해서도 뭐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꾸준히 원동회복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 점검을 해드렸고요.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 즉 실적과 밸류가 같이 뒷받침되는 이러한 종목들만 몇몇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뿐 단순 기대감에 올라왔었던 종목들 그리고 테마로서 치고받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전달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시종사항이 올라옴엄에도 불구하고 호소하기 3.3%까지 납부 키우고 있고 하락종목 수 지금 보면 대략 2,200종목 이런 부분 자체가 넘어가고 있다는 건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장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면서 또 한 주 차분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애이지만 기운 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지켜보지만 다시 한 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압축하면서 아니다 싶은 종목들은 빠르게 가지치기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압축 대응하십사 이런 부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공회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5월달 우리가 대응을 했고요. 이제 6월달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6월 대략 한 2주 가까이 지났죠. 5월 6월 지금까지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요. 5월달에는 우리가 고배당주 리츠 경기방어즈 중심으로 대응을 했었고 5월 중순 이후에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 안더렐리 이용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걸 좀 챙겼고요. 그리고 6월달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10종목까지 뿌려 있었던 거에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리츠 제외하고 나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편입한 거 딱 두 종목 그리고 금요일날 편입한 거 오늘 오히려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딱 우리가 세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은 현금 종목이고요. 리츠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압축 대응을 했고 챙길 수 있는 거 챙기고 자를 수 있는 거 자르고 이미 지지난이저부터 이런 부분을 대응해 왔죠. 자 계속해서 이런 부분 원금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장중에 실시간 소통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트레이드 스터디 들어오셔서 원금 회복 프로젝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계속해서 관련돼요. 방송에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상 기운 내시고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이 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트렌드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이메일 혹은 SNS 메시지 등에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잘 숙지하시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